자 투부정사 명사적용법과 형용사적용법을 지나서 이제 부사적용법입니다. 먼저 정리해보면 원래는 나중에는 총 6 부사적용법도 갈래가 6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중일 대상으로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먼저 1번 2번 3갈래를 쓰고 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뭐였더라? Y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럼 해석을 먼저 해석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하고 뭐라고 하냐? 예를 보고 의도라고 합니다. 교재에선 자꾸 목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간단한 예를 들면 나는 거기 갔다. I went there. 너를 만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투 부정사만의 특권은 바로 여기다가 인 오러 또는 소 에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쓰면 좋은 점은 확실하게 의도를 나타내는 투 부정사 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이 되었습니다. I went there in order to see you. 너를 보려고? 너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in order to see you. To see you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y did you go there? 라고 물었겠죠. 왜 거기 갔는데 너를 보기 위해서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 내가 5단원 관계된 거 하라고 보냈죠 톡으로 금시초문입니까? 안 보냈나 내가? 시험 취직까지만 했는데? 잠깐만 그거 좀 알려드리면요. 니가 있는 클래스 카드 중에서 뭐야 클래스 명칭이 뭐가 있냐면 중1 구미 조성 중이라고 있어. 규진이 여기 들어있지. 여기에 보면 5단원 단어 5단원 단어 영역 이것부터 시작해서 5단원의 대화 파트 5단원의 문법 파트 5단원의 본문 파트 5단원의 본문 파트 5단원과 관련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이거를 단어는 단어 세트답게 공부하시고 문장은 문장 세트 공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끝나고 이번 시험 보면 5가 6가니까 5가 끝나면 6과도 공부하고 한 번 하고 끝내면 그건 천재라고 보고요 한 번 하고 모를 테니까 반복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하고 나서 이제 본문 수업 시작할 거예요 내신 대비 자 일단 다시 정리하면 의도를 나타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Y라는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용법이 일단 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해석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관로하고 뭐라고 했었냐 감정의 원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전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했냐 어찌 어떤 어찌 행복한 너를 만나서 행복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I'm happy 어떤 시죠? To meet you To see you To see you again 하지만 뭐 To see you 똑같은 거 쓰지 뭐 됐습니까? I'm happy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왜 To see you 너를 봐서 Why are you happy 에 대한 대답에도 똑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갖다 둘 데가 없어서 갖다 놓은 결과적 용법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자라서 의사가 됐다 희그룹 대표적인 예는 희그룹 어른 됐어요 어른 되서 희그룹 투비 어 크리미날 할까?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범죄자가 됐다 희그룹 투비어 자 그러면 투부정서의 의미를 관로안에서 골라라 읽고 뜻 해석하면 되겠네요 I? I was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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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ee I was excited to see 해석은 뭐고 나는 그것을 봐서 신나 신났다 신났다 나 그거 봐서 신났다 그래서 뭐해요?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음 되겠니? 할 문장이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고 또 묻고 답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He grew up to be a singer He grew up to be a singer 의 뜻은? 결과 해석부터 하셔야죠 그는 자라서 가수가 되겠다 그죠? 계속해서 3번 I will go to China to study Chinese 오케이 이런 건 안 읽어도 돼요? 아 I will go to China to study Chinese Chinese의 뜻은? 나는 중국에 갈 것이다 중국어를 본 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목적 오케이 의도라고 고쳐 써줘야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서 묻고 답하기 할 문장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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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해보세요 Why 아 Why Was you excite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Why I Will You Go There Not China Go To China 그렇습니까? 여기 어디가 틀렸게 이런 게 어디 있어? War Why Why Were you excited? Alright 과거 형이 뭔지 모릅니까? 학교에서도 배웠을텐데? 학교에서도 배웠을텐데?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나하고 배웠잖아 말아야지 됐습니까? Why Were you excited? 왜 신났어? To see it 해서 Why Will you go to China? 왜 중국 갈 거야? To study Chinese 그러면 1, 2, 3 중에서 두 단어를 더 쓸 수 있는 건 몇 번이지? 두 단어를 더 써놓을 수 있는 건 몇 번이지? 1번 1번 네, 두 단어를 더 써놓으면 두 단어를 더 써서 읽어주세요 두 단어를 더 써서 읽어주세요 두 단어를 더 써서 읽어주세요 아 1번 말해서 3번이 3번이죠 무슨 1번입니까? 그래서 3번 문장에 두 단어를 더 써놓으면 I will go to China 어 In order to study 창문 그쵸 In order to 쓰면 확실하게 의도라 했죠 공부하기 위하여 So as to도 가능하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하랍니다 오케이 뭐야? 왜이래? 가볼까요? I am happy to help you I am happy to help you 이 뜻은 뭐고? 나는 널 도와줘서 기프다 오케이 그래서 셋 중 뭐 감정의 원인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하겠죠 안 할 거구요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래서 2번 We practice Hard to win the race We practice the hard to win the race 이 뜻은 우리는 그 경제에서 이기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셋 중 뭐죠? 원인 아이아이 위도 위도 그래서 To win the rac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practice hard? Why did you practice hard? 왜 열심히 연습했어? To win the race 하려고 계속해서 뭐 My grandmother leave to be ninety My grandmother live to be ninety 이 뜻은 나의 할머니는 90달까지 사셨다 오케이 그래서 셋 중 뭐 결과 결과죠 오케이 오케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My grandmother lived and she was ninety 하셨고 그리고 그녀는 90세가 되셨다 을 없애고 없애나가 보니까 아이구야 이거를 to be 해야 되겠네 왜 왜 이렇게 해야되냐 이걸 쓰려면 주어가 있어야 했는데 주어도 없고요 접속사도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쓰고 해석하고 셋 중 뭐인지 He was sad too low sister 오케이 해석 그녀는 없을 것과 그의 강아지의 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셋 중 뭐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오케이 계속해서 스포티타이에서 나는 운동했다 쌀을 빼기게 오케이 셋 중 뭐 레이에드 오케이 계속해서 자 자 오우드 맨 레이 쏘 스포티타이에서 재생합니다 뭐해 100 years old To be 100 years old 그 뜻은 뭐고? 그 할아버지는 100살까지 살아서 살아서 100세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요 셋 중목 결과죠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위에 문장 읽고 밑에 문장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위에 문장 읽고 해석 밑에 문장 읽고 해석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so I saving money I'm saving money 그 뜻은 뭐다? 나는 새 폰을 사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돈을 절약해야 한다 아 이게 나는 절약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절약할 절약한거 절약 하는 중이다 그래 돈을 절약하고 있는 저금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밑에 문장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는 자랐다. 그리고 그는 의사가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셋 중 뭐? 결과죠. 잠깐만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ey were excited because they saw snow. 오케이. 뜻은? 그들은 신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을 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같은 뜻은? They were excited to see snow. I saw snow. 그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투부정사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투뒤에 뭐를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해줬죠? 네, 사안은. 시제일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투부정사의 시제라고 중3 때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2D엔 동사와 원형을 써야 하는 원칙은 지켜줘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투부정사 파트 다음 시간에 시험칠 거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또 시험이네. 되게 좋아하네. 이제 고민 중 미래엔 교과서 5단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이 자료는 총 4가지 단계로 나뉜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가 보캐블러리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보캐블러리라고 써있으면 이게 어휘구나 단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휘. 그래서 어휘 파트의 수업이 끝나면 뒤쪽에 있는 그 뒤에 넘겨보면 끝까지 안 갈 텐데 자 이 부분이 어휘 파트입니다. 여기에 또 똑같이 교재 뒤쪽에 가다보면 보캐블러리라고 써있죠. 이 부분이 어휘 파트라고 불리는 부분을 끝내고 나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긴 다이알로그라고 써있죠. 아까도 첫 번째 파트가 어휘라고 했고요. 두 번째 파트가 대화 파트입니다. 다이알로그 대화 파트고요. 대화 파트 수업이 끝나면 여기도 복습할 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엔 문법 파트가 있습니다. 문법 파트는 여기에 워크북엔 없고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가 끝나고 나면 본문 파트입니다. 리딩 텍스트라고 되어있는데 리딩이라고 써있으면 그게 본문이구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좀 이게 동의입니다. 끝까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총 우리가 네 파트고요. 어휘, 보캐블러리 대화, 다이알로그 문법, 그래머, 독해, 리딩 그렇습니까?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워크북을 하면서 했던 것들 꼭 복습하시기 바라구요. 자 어휘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사 이름씨들만 모아놨대요. 액티비티죠 액티비티 어떤 활동 클럽 액티비티 한번 보겠어요? 클럽 액티비티 클럽 액티비티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 클럽 활동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얘는 명사인데 동사형은 뭡니까? 동사형은 동사형은 액트죠 액트 액트의 뜻은 활동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표현은 그 다음 단어는 adventure 입니다 adventure adventure 하면은 모험이란 뜻이죠 adventure adventure는 형용사형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형용사형은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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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adventure의 뜻은? 모험적인 이란 뜻이겠죠? 모르는데 안 써도 되는군요 천재인가 봐 그러니까 adventure adventurous 모험적인 너무 모험심 있는 그 다음엔 bakery 빵집이죠 bakery하고 관련된 단어들 쭉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일단 동사형은 베이크 베이크 베이크의 뜻은 빵을 굽다 그 다음에 직업명사도 있죠 직업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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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베이컬 베이컬의 뜻은 빵 굽는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베이크 베이컬 베이커리 베이커리 베이컬는 각의 이름이구요 그 다음엔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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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구역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동사 이 뜻 그대로 해서 동사로 쓰이는데요 block이 동사로 쓰이면 막다 라는 뜻입니다 block은 덩어리 구획 이란 뜻도 있고 막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컬 할 때 스파이크 치는 것을 막는 행위를 블록킹이라 하죠 막는 것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읽어요?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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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장 이란 뜻이구요 그 다음에 cook 하고 여기에 점 땡땡이 완전 는 이 아니고 점 땡땡 이렇게 있으면 비슷하다 이런 뜻이구요 cook은 동사로 써는 무슨 뜻입니까? 요리 동사로 요리입니까? 요리하다 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 써는 무슨 뜻입니까? 요리사 요리사 라는 뜻도 있죠 요리사라는 뜻일 때 셰프하고 좀 비슷한 뜻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까? 근데 셰프가 조금 더 뭐 좀 좀 직책이 높은 그런 느낌입니다 cook보다는 그 다음 단어는 읽어보세요 cousin 사촌이죠 학교에서 다 했죠? 모르죠 cousin okay 그 다음엔 그 다음 단어 c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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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가 아니구요 curry 카레 요리 이름이구요 뭐 셰프도 나오고 커리도 나오고 베이커리도 나오고 뭐 이러네요 됐습니까? 뭔가 요리랑 관계된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어 게스트하우스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하고 합쳤습니까? 게스트와 하우스죠 게스트의 뜻은 손님이라 뜻이죠 손님들을 받는 집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작은 규모의 호텔을 게스트하우스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 가이드죠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는 안내인 안내 책자 같은 것들이구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선 무슨 뜻이겠다 안내하다 안내하다겠죠 안내하다 안내인 가이드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단어 힐 언덕이란 뜻이죠 힐 특별히 어렵지 않구요 다음 단어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 오케이 그러면 예의 형용사형은 읽어볼까요? 히스토리컬 히스토리컬 무슨 뜻이겠어요? 역사적 역사적인 역사적 사건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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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졸리구요 오케이 그단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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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이죠 이건 뭐 겠어 플레이스 겠죠 플레이스의 뜻은 장소 명사로 쓰이면 장소고 동사로 쓰이면 노타 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펠리스 하고 플레이스 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규진이 그런거 잘 헷갈려 하는 편이죠 펠리스 플레이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단어 라이드 라이드는 명사로 명사로선 타기 또는 탈것을 이용한 여행 동사로선 타다 동사일 때 3단 변신 이제 알아야죠 3단 변신 뭐였더라 라이드 라이드로드 라이드로드 리든이었죠 라이드로드 리든 됐습니까 오케이 테이크 버스라이드 안 먹을까 테이크 버스라이드 버스 탄다 말이죠 버스 타고 어딘가 간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단어 롤 우리 롤 뭐 롤 티슈 뭐 이런 얘기 하죠 화장실에 쓰는거 토일렛 페이퍼 롤 티슈 오케이 그래서 뭔가 돌돌돌돌 말려있는걸 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 무슨 뜻일까 구르다 또는 굴리다 이런 뜻이죠 롤 구르다 굴리다 롤 됐습니까 그 다음 단어 템플 테니크스가 아직도 안 돼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템포 템포 절이나 사원 신을 모시는 장소를 템포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템플이라 하고 뭐라 그래요 철치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기독교나 캐톨릭은 철치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트래블러 여행자죠 파생어 동사양은 뭐예요 여행하다는 뭔지 묻는 거죠 지금 트래블이죠 트래블 여행하다 트래블러 여행자 보통 ER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인데 쿡은 ER 붙으면 쿠커는 무슨 뜻이에요 에헤이 모르네 주의 쿠커는 무슨 뜻이다 조리 도구란 뜻이다 놀이 도구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사람이 아니다 보통은 ER 붙으면 사람이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구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다음 단어 트라이브죠 트라이브 부족 종족 뭐 시족 이런 뜻입니다 트라이브 오케이 다음 단어 트립 비슷한 단어는 트래블 트래블 트래블은 덩어리로 뭐 여행가다 할 때 Go on a trip 이런 표현을 알아두면 서수형 시험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행가다라는 뜻입니다 Go on a trip 됐습니까 다음 단어 비지털 비지털 그러니까 동사형은 뭐예요 비지 비지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 만들 때 ER 붙이는 단어도 있고요 OR 붙이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스펠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OR입니다 비지 자 그러면 얘랑 비슷한 단어는 뭔가요 비지터하고 비슷한 단어는 앞에서 봤던 게스트겠죠 비지터로 온 사람을 게스트라 그러죠 방문하러 온 사람을 손님이라고 그러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단어는 게스트가 있겠다 오케이 다음 단어 weather 날씨죠 How is the weather? Why is the weather like? 오케이 다음 단어 weekend weekend는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하고 합쳤습니까 week하고 end고요 week의 뜻은 일주일이고요 end의 뜻은 끝이죠 그래서 주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라고 그런다 weekday weekday 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평일을 weekday 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명사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씨하고 어찌 씨 만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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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단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얘를 클로우스라고 읽으면 가까운 이란 뜻인데요 얘를 똑같이 쓰고 발음 기호 클로우스 라고 읽으면 그때는 무슨 뜻이다 클로우스 하면 닫다 클로우스 하면 가까운 친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말은 가까운 이란 뜻일 때 비슷한 말은 near죠 가까운 클로우스 near 가까운 클로우스 near 반대말은 far 먼 far from here near here 여기 이 근처에요 near here 여기서 멀어요 far from here 다음 단어 different different 다양한 다양한 다른 이란 뜻도 있고 다양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different가 이런 뜻이면 different 아니고요 differently 는 무슨 뜻일까 differently different 디퍼런트 리 뭔 뜻일까요 디퍼런트 리 흠 아 아 아 뭐가 너한테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이런 것도 묻겠지 뭐 그치 어 응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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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그니까 디퍼런트는 다른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동영사죠 디퍼런트 리 는 어찌 다르게 됐습니까 그러면 디퍼런스는 뭘까 디퍼런스 디퍼런스 T 빼고 CES 디퍼런스 하면 얘는 명사입니다 디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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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런트 리 디퍼런스 디퍼런스의 뜻은 뭐란 말이에요 차이점이란 말이죠 다름이니까 차이점 디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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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과 저것 사이의 차이점은 뭐니 디퍼런스 디퍼런스 오케이 반대말은 세임 똑같은 세임은 좀 특이한데 세임은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뭘 끌고 다니는거 되게 좋아하냐면요 더 세임 더 세임 더 세임부 졸리죠 그쵸 그렇습니까 아이헤브 더 세임부게즈 유얼스 난 니꺼하고 똑같은 책 갖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다음 뭐 익사이티드죠 많이 했는데 뭐 있는데 익사이티드 신난 흥분한 1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야되는건 뭐냐 이디형 형용사와 ING형 형용사의 차이점입니다 이디형 형용사는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랑 같이 쓰입니다 I'm excited 나 신났어 익사이티드 크라우드 뭐 흥분한 관중들 익사이티드 스펙테이터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익사이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들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익사이틱 뮤직 익사이틱 뮤직 익사이틱 뮤비 익사이틱 라이드 뭐 놀이기구를 라이드라고도 하니까 익사이틱 라이드 뭐 롤러코스터 익사이틱 라이드 롤러코스터는 신나는 탈 것이야 자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 익사이트 때문입니다 익사이트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무슨 품사일까요 일단 품사부터 품사부터 동사 동사겠죠 동사니까 저렇게 ED도 붙고 ING도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용사에 ING 붙입니까 해핑입니까 셋팅입니까 동사다 동사다 익사이틱 그러면 익사이트의 뜻이 뭘까요 신이 신나게 하다 그렇죠 신나게 하다죠 그러니까 ING형은 뭐 뭐 하다에 그대로 런이 달리다니까 러닝은 달리고 있는 일이 되는 거고 익사이트가 신나게 하다니까 익사이틱은 신나게 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익사이티드는 익사이트의 몇 번째 녀석일까요 세번째 세번째 녀석이면 입장 받기는 어떠시라 했죠 그러니까 익사이틱의 뜻이 신나게 만들다 하니까 익사이티드의 뜻은 신나게 만드는 것을 당한 아니니까 신나하는 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하냐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 그러고요 익사이티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과거 분사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PP형이라고도 하고요 PP형 과거 분사는 뭐뭐를 하는 이 아니고 뭐뭐를 당한 이란 뜻이고요 ing는 뭐뭐를 하는 이란 뜻입니다 익사이트의 뜻이 신나게 만들다니까 익사이틱은 신나게 만들어 죽는이고 익사이티드는 입장받긴 어떤 시인 신나게 되어진 신나하는 신나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단어 famous famous 무슨 시에요 어떤 시 경동사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단어 friendly friendly 뜻은 친절한 다정한 친구 같은 이고요 무슨 시에요 그쵸 ly 그쵸 부사죠 ly 붙이면 부사죠 어찌 친절하게 ly 붙였다고 내가 다 부사 아니라 했지 ly ly 떼면 friend는 명사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되고 형용사에 ly 붙이면 differently 다르게 어찌 다르게 어찌 부사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과의 시험 문제 중에서 5과 시험 문제 중에 예상되는게 다음 중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것을 해놓고 ly 붙어있는 선택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lovely girl 어떤 걸 사랑스러운 소녀 lovely는 ly 붙었지만 형용사죠 friendly도 마찬가지구요 알겠습니까 다음 단어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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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hot chicken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매운 매운 같은 말이 spicy 뭐 오케이 그 외에도 뭐 인기 있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요새 핫한 음악이 뭐냐 할땟 요새 popular 한 음악이 뭐냐 요새 popular한 음악이 뭐냐 로컬 그 지역의 동네의 로컬푸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뭐 농협에 가면 구미 로컬푸드 판매한다 그러면서 뭐 풀 뭐 요구르트 뭐 하나 파는 것 같은데 구미에서 생산된 우유로 만든 요거트다 이러면서 뭐 풀무시기 가는 뭐 요거트 칼든 뭐 그런거 풀무원은 아니구요 로컬 아니구요 그건 대기업 거구요 이렇게 로컬은 뭐 그 해당 지역의 뭐 로컬 뉴스페이퍼 한모에 로컬 뉴스페이퍼 지역 신문을 얘기하겠죠 뭐 대구메일신문 이런걸 보고 로컬 뉴스페이퍼라 하겠죠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한겨레 뭐 이런것들은 로컬 뉴스페이퍼가 아니죠 그 다음에 파퓰러 나오네요 인기있는 학생들이 파퓰러하고 페이머스의 개념이 잘 헷갈리는 모양이던데 뭐 페이머스하고 파퓰러의 뭐 차이점을 뭐 어떤 좀 좀 깊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페이머스는 이제 안좋은 쪽으로도 유명할 수 있고 파퓰러는 무조건 좋은 쪽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니가 보이네요 비가 내리는 그래서 레이니 시즌 하면 무기가 되구요 그쵸 그러면 건기도 있겠죠 그쵸 그럼 건기는 뭐다 그쵸 드라이 시즌이 되는거죠 그니까 레이니 시즌 드라이 시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우리가 이제 스트레이트 사용하는 건 뭐 고 스트레이트 이렇게 쓰이죠 고 스트레이트 또 어떻게도 쓰이냐면 스트레이트 라인 이렇게도 쓰이죠 오케이 똑같이 생긴 스트레이트인데 시가 다르죠 고 스트레이트 할 때 스트레이트는 무슨 시 부사 부사죠 어떻게 가라구요 똑바로 가라구요 그렇습니까 고 스트레이트 할 때 스트레이트는 부사구요 스트레이트 라인 한 무슨 뜻이야 스트레이트 라인 스트레이트 라인 스트레이트 라인 고든 선 어떤 선 고든 선 그래서 얘는 뭐다 형용사 오케이 그러니까 하드 같은 아니 뭐야 레이트나 얼리 같은 애란 말이야 얘가 우리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은 그렇습니까 졸려서 뭐 털 벗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어 타이 타이죠 그러니까 타이 자 이게 코리아 같은 애야 코리안 같은 애야 코리안 코리안 같은 애죠 그러면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예요 타일랜드 그렇죠 타일랜드죠 그렇습니까 타일랜드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 타이에 해당되는건 젤머니야 젤머니야 타이에 해당되는건 젤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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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머니죠 그렇습니까 젤머니 타일랜드에 해당되는건 젤머니 젤머니 그러면 타이에 해당되는건 프렌스야 프렌치야 프렌치 프렌치죠 프렌치 프렌스 됐습니까 어메리 어메리칸 어메리카 됐습니까 코리안 코리아 그럼 이건 젤페니야 젤페니이즈야 젤페니이즈 젤페니즈 젤페 차이뉴즈 됐습니까 그런것도 시험문제 나옵니다 다음중 나머지와 연결이 다른것은 이런식으로 분명히 나라이름 형용사 나라이름 형용사 코리아 코리안 제펜 제펜이 되는데 젤머니 젤머니 하면 틀렸습니다 젤머니 저먼 해야지 코리아 코리안이 된겁니다 프렌스 프렌치 해야 코리아 코리안 되는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문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입니다 도착하다 arrive 알아라이브 알아라이브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알아두는게 좋구요 구미에 도착하다로 익히겠습니다 구미에 도착하다 알아라이브 인 구미 그래서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인다 WHERE 을 붙입니다 이 설명을 왜 하느냐 똑같은 표현을 리치를 쓰면 리치 구미 하기 때문입니다 리치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인다 이게 왜 합니까 왓이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나중에 문법적으로 설명할건데 얘는 지금 문장의 형식 곧 할건데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는 그러니까 지금 arrive는 go 같다는거야 visit 같다는거야 visit go 같단말이죠 go to korea go to korea visit korea go korea go to korea go to korea go to korea 전체사가 있어줘야된단 말이야 arrive는 하지만 얘는 visit korea reach 구미 그렇습니까 목적어를 바로 붙이면 됩니다 얘는 오케이 도착하다가 뭐라구요 arrive 그러면 반대말은 depart 출발하다 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단어 attend 어텐드죠 됐습니까 자 이거 비교하기 좋네 자 그래서 어텐드는 예를 들어서 뭐 회의에 참석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어텐드 어텐드 미팅 이렇게 해야지 어텐드 앳 더 미팅 하면 절대로 안된다 됐습니까 그럼 어텐드는 고 같단 말이야 visit 같단 말이야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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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이 됐습니까 한국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거 넣고 싶어서 안달납니다 넣으면 틀려요 그럼 어텐드는 어라이브 같단 말이야 리치 같단 말이야 리치 같단 말이죠 리치 구미 어라이브 인 구미 됐습니까 어텐더 미팅 그래서 어텐더 미팅은 그냥 입에다 익히세요 어텐더 미팅 어텐더 미팅 어텐더 미팅 됐습니까 어텐더 클래스 수업에 참석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단어 become become 3단 변신 become became become 됐습니까 뭐뭐가 되다 그 다음 단어 forget 됐습니까 forget for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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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otten 됐습니까 forget 잊다니까 반대말인 기억하다는 remember remember 됐습니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 노래 들어 봤어요 어디서 들어 봤어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단어 join join 그러니까 뭐 will you join me 뭐 우리랑 같이 놀래 뭐 나랑 같이 할래 이런거 할 때 쓰죠 함께 하다 join 뭐 join the club 종아리에 가입한단 말이죠 join the club 종아리에 join me will you join me 뭐 같이 할래 할 때도 쓰이고요 다음 단어 miss miss miss의 뜻은 여기에 이런거 하나 써줘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요런 마크는 언제 하느냐 서로 상관없는 뜻을 써야 할 때입니다 오케이 둘 다 동서긴 한데요 miss는 I miss you 하면 뭔 뜻이고 나는 널 그리워한다 오케이 I missed the school bus 하면 나는 버스를 학교 버스를 놓쳤다 그렇죠 학교 버스를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miss가 그리워하단지 아니면 놓치단지 문장 속에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고 아 이런 뜻일 것 같다 라고 추측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단어 travel travel 라고 했죠 아까 여행자가 뭐였더라 traveler traveler er이었어 or er er이었죠 방문하다는 비짓인데 방문객은 뭐였고 visitor er이었어 or 그렇습니까 방문하다가 밑에 보이고요 방문하다가 밑에 보이고요 방문하다가 밑에 보이고요 그러면 비짓은 어텐드 같아요 고 같아요 어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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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그럼 얘는 arrive 같아요 리치 같아요 리치 같아요 리치 같죠 됐습니까 자 그 나중에 시리즈로 쭉 모을 거야 뒤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V A M E G 또 뭐할까 뭐 G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전치사 쓰면 틀리는 거 비짓 코리아 어텐드 미팅 메리미 엔터 룸 그리팀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오 다 아는 거구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오케이 뭐 이건 알 거고 알 거고 메리미 알지 메리 뭔 뜻이야 결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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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 아니고 결혼하다 결혼은 메리지고요 메리지 동사니까 여기다 모아놨겠지 똥강아지야 메리 윈미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메리미 자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메리미 엔터 인투더 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엔터 룸 엔터 룸 엔터 뭐 하덥니까 엔터 들어가봐 그래 엔터 룸 방 안에 들어간다 엔터 인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엔터 룸 엔터 룸 어텐드 미팅 메리미 삐디 코리아 그 다음에 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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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트 마이 티쳐 그리트 인사하다 그리트 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트 힘 하면 되겠네 그리힘 그리힘 어떤 남자에게 인사하다 그리힘 그리힘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여덟 번 보여줄 예정이고 그 안에 외워야 되겠죠 그쵸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시리즈들 그리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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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이렇게 쓰죠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디스커스 뭐하다 토론하다 이건 너 1학년 1학기 때 했어 뮤라오 이게 뭐였어 뮤라오 뮤라오 뮤라오이 뭐였어 뮤라오 모르죠 그쵸 벽화였음 벽화 벽화를 어떻게 그래야 될지 우리가 토론한다는 거 1학년 1학기 때 나왔고요 그때 디스커스 나왔어요 디스커스 어바웃 더 프라블럼 하면 안 됩니다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그리힘 엔터 더 룸 메리 미어 텐 더 미이링 비디 코리아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전처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애들 뭐 메리 메리 윈 미 뭐 결혼하다 나와 함께 나와 결혼해 주세요 오 메리 윈 미일 것 같아 아니야 메리 미야 엔터 들어가다 인투더 룸 그 방안에 그럼 그 방안에 들어가다 엔터 인투더 룸인 것 같아 아니야 엔투더 룸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저도 학창시절에 외우느라고 꽤 고생했고요 외울 당시에 디짓은 그냥 방문하다가 아니고 무엇 무엇을 방문하다 어텐드는 그냥 참석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 에 참석하다 어디 어디 에 가 들어 있구나 그니까 앳이 필요 없구나 그니까 앳이 필요 없구나 메리는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 와 결혼하다 그래서 윗이 필요 없구나 그럼 엔터는 뭐라고 외웠겠어 뭐뭐에 들어가다 그쵸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요 디스커스는 어떻게 외웠겠어 뭐뭐를 토론하다 뭐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 어바웃이 들어 있구나 그래서 어바웃 또 쓰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단어를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수겁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오케이 어바웃 오브 라츠 오브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본문에 어바웃 오브 라츠 오브 나오면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매니로 바꿔 쓸 수 있냐 머치로 바꿔 쓸 수 있냐 당연히 할 것 같지 않냐? 그쵸? 그 다음에 비교죠 비교 뭐랑 비교하겠소 어바웃이랑 비교하겠죠 어바웃 오브하고 어바웃은 다르죠 저녁 어바웃의 뜻은 뭐고 그쵸 무슨씨 땡스 어바웃 어찌 고맙다고? 많이 고맙다고 오케이 다음 수거 마침내 드디어 그래서 뭔가 마침내 뭔 일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할 때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어떤 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통 오겠죠 그렇습니까 같은 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오케이 같은 말은 In the end In the end 이런게 있습니다 Last In the end Finally In the end Finally 할 때 IN이 믿고 VN 뭐 이런거 아니에요 In the end 뭐 At the end 써도 되고 At the end In the end Finally Finally 무슨씨일거 같애? 부사 부사죠 어찌 마침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있는거 그렇습니까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 I I I B 그고 있어 I를 만나면 B는 뭐로 바꿔야되지 않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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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at's right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science 그렇습니까 물어볼 때 끝에 IN으로 끝내야 됩니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오케이 다음 수고 By the way By the way는 그런데 라는 뜻인데 이거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면 어 이거 주제전환이라고 합니다 주제전환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 한참 날씨 얘기하다가 By the way 한 다음에 뭐 어떤 연예인 얘기를 한다든지 주제전환할 때 쓰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로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자 지금까지 했던 말과 전혀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By the way 그런데 있잖아 너 어제 그거 봤어? 오늘 날씨가 되게 춥다 감기 걸릴 것 같아 옷 잘 입고 다녀야 되겠어 By the way 너 어제 그거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어떤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반대말은 체크아웃이죠 뭐 들어갈 땐 체크인 나올 땐 체크아웃 보통 뭐 체크아웃 할 때 뭐 부서진 물건 없나 뭐 이런 거 하죠 체크인 체크아웃 그 다음에 캠핑하러 가다 고 캠핑 고 캠핑 그래서 이거는 고 두잉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영하러 가다 고 스윙 쇼핑하러 가다 고 샷핑 낚시하러 가다 고 피싱 좋습니까? 스케이트 타러 가다 고 스케이팅 좋습니까? 스키 타러 가다 고 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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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는 특이하게 스키의 SKI 인데요 스키 타다 라는 동사가 거기에 ING 붙이면 I를 한 번 더 써서 SKIING 가 됩니다 초 특이하게 생겼구요 그 다음에 뭐 또 나오네요 등산하러 가다 고 하킹 하킹 하킹이야? 하이킹이겠지 하이킹 하킹 하키하러 가냐 고 하이킹 좋습니까? 고 하이킹 고 하이킹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구요. 서수형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화보러 영화를 보다네요. 영화보러 가다가 아닌데 영화보다 See a movie, Watch a movie 써도 비슷한 뜻이구요. 그 다음에 세계 일주하다 Travel around the world 통째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Travel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그렇습니까? 이런 건 못 붙였어요. 전치사 붙였잖아. 그렇습니까? 그럼 Where인 가능성이 높죠. Travel the world 하면 안 돼. 그러면 Travel은 Rich 같단 말이야? Arrive 같단 말이야? Arrive 같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뒤에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Travel around 뭐 뭐 주변을 여행다니다. Travel around 이런 식으로 하면 돼. Travel around Korea Travel around world 그 다음에 좌회전 하단은 뭐고? Turn left 우회전 하단은? Turn right 또 left도 좀 골치 아프구요. Right도 더 골치 아프죠. Left는 뭐의 과거나 과거 문사형이기도 합니까? Leave Leave L-E-A-V-E Leave left left죠. 그러니까 left가 leave의 과거나 과거 문사형으로 문장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왼쪽이란 뜻으로 사용됐는지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Right이 골치 아프는 이유는 Your right은 뭔 뜻이야? 너무 맞다. 그렇죠. 그때는 올바른 틀리지 않은 이란 뜻이죠. Right now는 지금 당장 그렇죠. 바로 즉시란 뜻이죠. 그때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권리란 뜻도 있어. Your right My right 너의 권리 나의 권리 이런 뜻입니다. 명사로서는 권리란 뜻도 있구요. 여기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오른쪽이란 뜻이죠. 그리고 얘 지금 Turn right Turn right 할 때 이거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그쵸?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왜 알죠? 근데 Right hand 하면 오른손이죠. 그쵸? 그때 Right은 형용사죠. 됐습니까? 어떤 핸드? Right hand 됐습니까? 얘도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단어입니다. 뭐 이게 지금 Right 어 여기 부사네 그러면 Turn right 해야지 없어 그런건 됐습니까? 얼리나 레이트 같은 애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동사가 와야 될텐데 동사를 어떤 형태로 씁니까? 뭐 Do 들어있는 형태 씁니까? 아니면 Does 들어있는 형태 씁니까? ing 씁니까? 아니면 To do 씁니까? 너 좀 먹는게 어때?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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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eat This Why don't you eat this 그러면 여기에 Why don't you eat this 동사의 원형입니다. 됐습니까? Why don't you eat this 이거 좀 먹어보는 Why don't you try this 이거 좀 먹어보는게 어때? 근데 얘는 뭐고를 알아도 이게 대화 파트에 나올 모양인데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자 Why don't you는 뭐할 때 쓰는 거다? 상대방의 You에게 뭐할 때 쓴다?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겁니다. Why don't you eat this Why don't you try these shoes Why don't you try these shoes 이 신발 한 번 씌우고 이게 어때? 그럼 충고할 때 이거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You should 동사 운영도 있겠죠? 이때는 마침표로 You should try these 이거 한 번 해봐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 these 명령 그니까 충고할 때 쓰는 거 지금 이제 순서 이거 1번인 거 충고할 때 Why don't you 동사 운 Why don't you try? You should try You should try 그 다음에 Try Try Try를 다 넣어보자 너 좀 해보는 게 어때? Why don't you try? You sh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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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문 충고할 때 무슨 문 쓸 수도 있다 명령문을 쓸 수도 있겠죠 이 신발 한 번 신어보시지 그래요? Why don't you try these shoes On You should try these shoes on Try these shoes on 그 다음에 또 충고할 때 뭘 쓸 수 있냐면 how about 또는 what about 또 똑같은데요 how about what about 인데 about이 전치사다 보니까 how about fine 얘는 ing형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how about 했듯이 뭐 뭐 어때 인데요 오케이 시도해보다 어때요 시도해보는 것 어때요 시도해보는 것 그래서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됩니다 ing형태로 와야 돼요 Why don't you know How about 이나 what about 데에는 상대방의 충고할 때 쓰는 4종 세트라고 합니다 Why don't you try these You should try these Try these How about trying these What about trying these What about trying these What about trying these 단어의 첫 번째 맛보기 였습니다 한번 우리 놀아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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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자 문제는 하나 네 그래서 시작? 뮤지엄 나보고 하라고? 니가 해 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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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뭐 물은거야? 스테이? 뭐 물은거야? 뒤파트 뭐에 반댄말이었대요 뒤파트는 어라이브에 반댄말이었죠 도착하다, 어라이브, 출발하다, 뒤파트 그 다음 얘는? 트래블 뭐였어? 어드벤처 커즌 비진 영빈관? 비지털 캐스트하우스 캐스트하우스 리멤버 리멤버 미 리멤버 반댄말? 리멤버 반댄말?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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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타이 יודע jä없어 많다 local local sea or movie weather weather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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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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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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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iking go hiking go doing 몰라 hill hill forget forg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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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로드 위켄드 가툰이죠 가툰 똑같은 다르네 반대말 same close 어? 안 맞았는데 단어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는 우리하고는 이렇게 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 흐흐흐흐 뭐로 할까? 슬라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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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딱 봐도 하다시네요. 동사 중에 있죠. 우리가 배운 동사 중에 answer or set a certain state or condition. 들어가거나 또는 원래 상태로 회복 안 돼요. 특정한 상태나 조건으로. 뭔가 되돌아가는 건가 봐. 특정한 상태로. 그래서 뭐? become. 되는 거잖아.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는 거래. 그 다음? to go to a place랑 뜻도 있고. 그 다음에 to go somewhere to spend time with someone. 어디 자꾸 가. 딱 봐도 하다시죠. 삐짓이죠. 삐짓. 아, 귀신이. 응? visit as the end result of a succession war process. 최후의 결과래. 최후의 결과. as the end result of a cycle. 최주의 결과로써 뭐의 어떤 연속이나 과정. succession이나 연속이나 또는 과정의 최후의 상태. as the end result of a cycle. as the end result of a cycle. 눈치를 못 챘대. 미리 눈치를 못 챘대. 미리 눈치를 못 챘대. okay. forgot. 그렇습니까? 아, 이거 해야되는데 깜빡했다. 영영풀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다 해야됩니다. 단어는.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하던데요. 1학년이 이렇게까지 해야되요. 이렇게까지 해야되요. 그래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당황을 안합니다. 갑자기 당황하더라고 애들이. 미리 미리 해놔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단어 파트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아직 단어 파트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치자들을 쭉 다 익혀야 된답니다. 오가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군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은행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bank 하면 되겠죠. 은행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bank. 그 은행 뒤에. behind the bank. 그 은행 앞에. behind the bank. in front of the bank. in front of the bank. 은행과 빵집 사이에.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그 다음에 은행 옆에. next to the bank. other bank. next to the bank. by the bank. 됐습니까? 자, 방금 했던 말들의 공통점. 6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얘들이 전부다 뭐다? 전치사다.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치사들을 모아놨습니다. across from the bank. behind the bank.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in front of the bank. next to the bank. by the bank. 자, next to buy 옆에 같은 방 하나 더 씁시다. 여보 옆에 라는 뜻으로 beside도 많이 쓰입니다. beside the bank. back to the bank. by the ban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길안내 할 때 자주 쓰는 말. 오케이. 그래서 두 구역 직진하세요. 고우. 명령물인데 동사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우. 트레이트. 얼마. 두 구역. 두 구역. 후. 방금 했잖아.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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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다음날 그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at the corner there at the corner 절차 붙여야지 왜야 되겠죠 그 모퉁이에서 좌회전 하세요 모퉁이에서 좌회전을 하래 turn left at the corner turn left at the corner 좌회전해라 turn left 어디서요?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at the corner left at the corner 그 다음에 동사네요 동사 여기 비교입니다 cross는 건너가다구요 across는 무엇무엇을 가로질러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가로질러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bank지 cross from the bank가 아니었죠 cross는 동사로서 건너가다 물론 명사로서는 십자가란 뜻도 있어요 하지만 동사로서 cross는 건너가다 across는 across from the building 그 건물 가로질러 건너편에 어디를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덟 블록 직진하세요 오우 straight 8 블록 안되겠죠 아우 세다가 지치겠다 8 블록 됐습니까 우회전하세요 turn left 우회전하라 그랬는데요 그 모퉁이에서 그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자 그 다음에 수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 있으니까 문장으로 익히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이 힙합 음악에 관심이 있다라는 문장 제이슨이 힙합 음악에 관심이 있다라는 문장 제이슨이 힙합 음악에 관심이 있다라는 문장 그쵸 그러면 인트러스티드가 있으면 뭐도 있겠다 인트러스티드 인트러스틱의 뜻은 흥미롭다 흥미를 가지게 하다 아 동사물랑 아이들 붙었네 흥미를 흥미를 느끼게 하는 재미있는 인트러스틱 웹툰을 보고 I am interested in the webtoon 그러면 interest도 있겠네 뭐 그치 그럼 interest의 뜻은 흥미롭다 아 아 흥미를 가지게 하다 겠죠 익사이트가 흥분시키다고 신나게 만들다니까 인트러스트는 관심을 갖게 하다 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실컷 딴 얘기하다가 됐습니까? 갑자기 시간이 궁금하니까 뭐래요 그 다음에 By the way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What time is it now? 근데 있잖아 아 맞다 참 지금 몇시야 됐습니까? 친구랑 같이 편의점에서 뭐 라인 먹고 뭐 이것저것 사먹고 놀다가 어 일단 학원 가야 되는데 By the way what time is it now?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바꿀 때 쓴다고요 대화에 그래서 앞에서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을 시작하겠다 라는 싸인이라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체크인 체크아웃 나오네요 됐습니까? 우리는 우선 호텔부터 체크인했다 아 왜 동료 스터디는 라이브러리 몇 종 세트였더라?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서가에서 공부하라고 충고하는 첫번째는 뭐고? Why don't you study in the library Why don't you study in the library 또? You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study in the library You should study in the library 또 Try Try Up Study in the library 무슨 문? 도서관에서 공부해 그다음 How about you study? You야? I ~~하는 것 어때? 다음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How about studying in the library 얘는 뒤에 ~~하다가 아니고 하는 것 와야 된다 했어요 왜? ~~어때니까 공부하다 어때야? 공부하는 것 어때야? 공부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What about도 된다고 했고 What about studying in the library How about studying in the librar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숙제죠 풀어 오시구요 이렇게 해서 복회 파트 어회 파트가 끝났으니까 관련된 거 워크북 여기에서 수업했던 것도 꼭 복습하시구요 뒤에 복습하고 나서 워크북도 뒤쪽에 있는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아 아 이렇게 좋아해 아 음 자 대화 파트 대화 파트도 늘 중요한거 두가지 하고요 문법도 항상 한과마다 대화 파트 중요한거 두가지 그 다음에 문법 파트 중요한거 두가지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넘기냐 아 아 오케이 여기 익스프레션이라고 써있거나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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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란 얘기에요 대화 파트 대화 파트 대화 파트도 두가지 문법도 두가지 중요한거 두가지 그 외에 다른것도 알아야되지만 가장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될거 두가지는 일단 계획말하기 하고 길묻고 답하기래요 우리 예상대로 길묻고 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계획말하기 하면 밑에 보기전에 이 말만 딱 보고 뭔가 좀 생각이 쭉 주마등처럼 흘러가셔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요? 계획말하기 하면 딱 생각나는거 플랜 플랜 응 그렇지 뭐 플랜 또 혹시 뭐뭐하여 계획이다 이런거 어떻게 얘기하는지 배우지 않았나요? 아 이 아 이라는데 뭐뭐하여 예정이야 비고잉투 비플래닝투두 이런것들 나오겠죠 그쵸 근데 플랜이 계획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계획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죠 그런것들이 나오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길묻고 답하기는 아까 벌써 우리가 단어하면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많이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길 물어볼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한 다음에 장소 이름을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이런식으로 또는 where is the museum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 어딨어요? where is the museum 또는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어떻게 하면 제가 도서관에 갈 수 있나요? 또는 당신은 나한테 알려줄 수 있냐요? 라는 뜻의 can you show me the way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museum can you can you 몇종 세트였더라?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뭐할때 쓰는거야? 부탁할때 쓰는거죠 해주실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may may you help me 아 may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4종 세트 어디서 했죠? 또 까먹었죠 그쵸? 역시 사람이란 반복을 해야되죠 자 먼저 계획 말하기 입니다 자 계획을 말할때 가장 핵심적인건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에 뭐냐 be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가는중이답니다 진행형 시제죠 i'm going to the museum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museum 이거는 현재 진행중인거구요 i'm going to go to the museum i'm going to visit Thailand next year 이런것들이 계획하는거죠 뒤에 동사를 사용해야한다 자 그래서 뭐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볼 땐 뭐라그런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내년에 next year 이번주말에 this weekend 어제 yesterday 같은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냐? 안되겠죠? 여기에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 오는데 왠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는데 그게 전부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뭘거다? 미래일거다 됐습니까? 오늘밤에 tonight 내일 tomorrow tomorrow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방과후에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그런것들이 들어가겠죠 학교 마치기전에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한번 방과후에 뭐할 계획이야 됐습니까? 어? 그러면 애들 대답은 다 될 뻔하죠 학원 가야돼 됐습니까? 자 중요표현 더하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다 다를까 what are you going to do? 왜이렇게 반응이 궁뱅이같아 오늘밤 뭐할거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다시는 대신 쓸 수 있는게 고대로 요걸 요렇게 요렇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거죠 what do you plan to do tonight 해도 되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플랜은 무슨 뜻으로 사용된 플랜이야 계획하다야 계획이야 다시 말하면 what do you plan to do? 할 때 플랜은 동사야 명사야 당연히 동사죠 무엇을 너는 계획하니 하는 것을 무엇하는 것을 계획하니 what do you plan to do? 자 그리고 what are you going to do? 같은 경우에 이 going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느냐 what are you 플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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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똑같습니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무엇을 하는 것을 계획 중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한 다음에 전부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when are you planning to do? when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그래서 여기서 플랜은 이런 명사로 사용됐죠 what's your plan?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plan은 플랜인데 어떤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여기선 전치사 4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사인데요 계획 해놓고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전치사 4를 꼭 붙여야 됩니다 what is your plan for? 를 통째로 이렇게 놓고 써먹어야 되겠죠 what's your plan for? 방과 후에 뭐할 계획이니를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s your plan for after school? 하면 되겠죠 응? 오늘밤 계획을 뭐니? 여기에다 사용 이걸 사용하면 이걸 사용하면 what's your plan for tonight? 하면 되겠죠 이번 겨울방학을 위한 계획을 뭐니? 이걸 쓰면 뭐겠다?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vacation 안되겠죠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vacation? 됐습니까? what's your plan for? 오케이 이건 이 세가지는 다 묻는 표현이었고요 여기다 내가 대답하는 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할 계획이다 두 가지 버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안 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바다에서 수영 안 할 계획이다 수영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 등산하러 가다 영화보러 가다 영화보러 가다 영화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Go sing a movie Go see a movie 뭐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거 실제로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 길묶고 답하기 입니다 묻고 답하니까 묻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답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첫 번째 대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I'm going to 를 그래도 꼭 알아야 된다 였다면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냐 뭐 뭐 뭐 뭐야 이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뭐 더 뮤지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방법을 묻는 거니까 하우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박물관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나의 하우 겐 아예 겟트 뮈지엄 오케이 넌 익숙하게 하기가 무지하게 2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구요? 하우 캔나이 겟트 뮤지엄 하우 캔나이 겟트 그 뮤지엄 그렇습니까? 제가 은행에 어떻게 갈까요? 하우 캔나이 겟트 그 빵집 어떻게 가요? 이런식으로 울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It's across from the bank 이런식으로 하겠죠 Go straight to blocks 세 블록 직진하세요 And turn left at the corner 모퉁의 자리도 나으세요 And 그러면 you can see the museum 여러분 당신은 You will see the museum 보게 될 거예요 Across from the bank 모 건너편에 은행 건너편에 박물관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빵집과 은행 사이에 그 빵집과 은행 사이에 빵집과 은행 사이에 between the bakery and the bank between the bakery and the bank 우리 관사는 괜히 배웠나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아 참 아까 이거 안 받는 것 같은데 참 이걸 안 받구나 자 그래서 A와 B의 대화 읽어보겠습니다 What's up? I'm going to visit 속초 속초 next month I'm going to visit 속초 next month 그랬더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우리 좀 할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할 것 같죠 좋습니까? 맞잖아 그 다음에 그랬더니 A가 대답해 주죠 뭐래요 I'm going to ride a bike along the beach I'm going to ride a bike along the beach 그래서 A가 이제 해석해 주세요 A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음 달에 속초에 갈 계획이다 속초를 방문할 계획이랍니다 속초에 갈 계획이다 알았어 그러면 나는 다음 달에 속초에 갈 계획이다 로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난 다음 달에 속초에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go to 속초 next month 그때 go to 해야 되죠 그랬더니 B가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거기 왜 가 Why are you going to go there? 왜 갈 계획이 아 Why are you Why are you going to go there? 왜 왜 너는 갈 계획이나 Are you going to go?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무엇을 갈 계획이 아... 무엇을 가는 건 도대체 뭐야? 뭐 무엇을 할 계획이... 두의 뜻이 뭐예요? 여기 두가 있는 것 같은데? 두의 뜻이 뭐예요? 봐봐 What are you going to do는 뭔 뜻이겠어? 거기 가서 뭐 할 거 같으면... Be going to 다음에 두가 왔으면 할 계획이니고 앞에 와시겠습니까?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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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랬더니 애가 뭐래요? I'm going to ride a bike along the beach at the same time. 나는... 아, 롱 비치야? 아, 롱 비치야? 자전거를 따라서 전치사... 시간을 따라서 자전거를 탈 계획이니... 얼렁 안 써놔도 알죠? 뜻 안 써놔도 알죠? 얼렁의 뜻... 히히...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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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I'm going to be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난 거기 방문할 계획이라고 그래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거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이구야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얘기해야지 아임으로 아임까지 시작했어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아임 플래닝 투 리지스터 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아임 플래닝 투 비진 속초 그 다음에 이걸로 시작할까? 마이 플랜 이즈 투 아이 비진 속초 아 이거 방문하다고 방문하다 앞에 비 동사했으면 방문하.. 나의 계획은 방문하다를 방문하는 것이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 혹시? 아 비지스터 네 마이 플래닝 투 비지 속초 넥스모 또 여기까지 똑같이 쓰자 비지팅 그렇지 그쵸? 아임 플래닝 투 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아임 고이 투 비지 아임 플래닝 투 비지 아임 플랜 투 비지 아임 플랜 투 비지 마이 플랜 투 비지 마이 플랜 투 비지 마이 플랜 투 비지팅 됐습니까? 아임 플랜 투 비지 또 아임 플랜 투 비지 또 음 또 마이 플랜 마이 플랜 이즈 투 비지 또 마이 플랜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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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를 몰랐다니 충격이었어 대열에 대한 얘기 대열에 대한 얘기 대열에 뜻이 뭐야? 거기 아 뭐가 있다 아 지금 대열에 대한 대열아 뭐야? 대열에 대한 대열아야? 비동사 어딨어? 아 비동사 있네 비동사 여기 있네 그치 대열에 대한 대열아다 그치 그치 거기에서 뭐 대신 왔어? 대여요 아니 대여가 영어로 뭐냐고 물었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뭐 대신 왔냐고요 속초 아 속초? 속초 대신 왔어요? 아 속초에서 한국말을 잘 몰라? 넌 속초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렇게 얘기하냐? 어? 그럼 대여가 뭐 대신 왔어요? 아 속초 대신 왔어요? 안정은 나도 알죠 What I going to do in 속초? 속초에서 뭐 할 계획인데 What I going to do in 속초? 대여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속초 대신 왔겠습니까? 무엇 대신 왔습니까? 어디 대신 왔습니까? What I going to do in 속초? 어떻게 됐습니까? I'm going to ride a bike 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I'm going to ride a bike 대신 쓸 수 있는 거 I'm going to ride a bike 대신 쓸 수 있는 거 아까 4가지 보여줬는데요 I'm... I'm... Planning to ride a bike 플랜은 누구처럼, 원투처럼, 인조이처럼 뭐 이런거 혹시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I plan to ride a bike 또 My plan is to ride a bike 또 My plan is riding a bike 다 못 끝내겠다 길목보답하기는 다음 시간에 OK 수고했습니다. 원래 첫 시간에 대화파트까지 끝이 나는데 I plan to ride a bike I plan to ride a bike I plan to ride a bike What the road is now I plan for بد I plan to ride a bike How fast do I ride a bi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